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렵게 구한 돌아온 고수트 초코 케이크를 먹어볼거에요 띄구 띄구의 실은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우와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거 아 이렇게 뜯는건가 초코 냄새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먹어볼게요 하나로 먹는거 봐 네 좀 달다 흐읔 조금 못 막히니까 요것도 편의점에 가서 사왔어요 사이머스켓이라 그런지 진짜 사이머스켓이 맛이 나네 머리카락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아쉽긴 하다 자 이제 TV TV를 공개할게요 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쩐지 여기 뒤에서 노란색이 보이나 했어 피카츄 안 먹게 조심조심 내가 솔직적으로 저는 피카츄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